지난 5월 23일, PD수첩은 치과 의료기기의 소독 실태를 고발한 치과의 위험한 비밀편을 방송했습니다. 충치를 뽑은 후 생긴 염증이 악화돼 얼굴에 고무강까지 박아야 했던 홍 씨의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혈액과 타액에 노출되기 쉬운 치과 기기들이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채 재사용되는 모습을 통해 그간 환자들에겐 감춰져 왔던 위험한 비밀이 비로소 공개됐습니다. 일부 치과인들은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원칙인 손 씻기와 장갑 착용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치과에서 가장 소홀했던 것이 바로 핸드피스와 버의 소독이었습니다. 치아와 잇몸에 직접 닿는 버가 소독되지도 않은 채 테이블 위에 꽂혀 있었고, 한 번 사용된 버가 그대로 다음 환자에게 재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환자의 침과 혈액 등을 빨아들이는 석션에 일회용 팁조차 재사용하는 치과도 있었습니다. 개당 55원이라는 일회용 팁조차 환자와 환자 사이에 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석션 팁 외에도 개당 40원인 턱받이조차 재사용하는 곳이 있었을 정도로 일부 치과 의사들은 일회용품 사용에도 인색한 모습이었습니다. 치과 기기에 대한 소독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던 당시 감염 방지를 위한 의사들의 노력은 불충분해 보였습니다. 다만 그 피해만 환자들의 몫인 듯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가뜩이나 치과 가는 일이 수월치 않았는데, 이 방송을 본 후에 치과 가기가 정말 겁난다, 또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치과계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방송 두 달이 지난 지금, 치과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방송 직후, PD수첩 시청자 게시판엔 네티즌들의 분노 섞인 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소독법안 마련을 위한 청원운동도 인터넷상에서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치과협회도 곧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역량을 기울여 감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방송 직후, 실제 각 치과에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의 핸드피스를 주문하는 바람에 업체 재고가 바닥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멸균팩과 장갑, 마스크 등의 일회용품 판매도 급증했다고 하고, 소독기에 대한 무늬도 쇄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핸드피스 등을 소독할 고압증기 멸균기를 공동 구매하려는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방송에 소개됐던 치과의 변화상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멸균팩에 들어있어야 할 핸드피스 등이 여전히 진료 테이블에 꽂힌 채 노출돼 있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의 의사는 앞에 환자에게 사용됐던 벌을 그대로 들고 왔고, 바로 핸드피스에 끼워 다음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진은 무작위로 고른 한 치과도 찾아가 봤습니다. 의사는 맨손으로 벌을 만지작거리는가 하면, 반드시 멸균기계를 통해 소독되어야 하는 버와 핸드피스를 알코올솜으로 닦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맨손 진료는 물론 심지어 담배를 피우고는 씻지도 않고 환자를 진료하기도 했던 한 치과의사. 다시 그 치과를 찾아간 날 의사는 맨손도 모자라 발까지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진료 후 버가 장착된 핸드피스를 그냥 테이블에 꽂았고, 다음 환자가 들어서다 옷에 걸리기까지 했지만, 그 버가 꽂힌 핸드피스는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왜 여전히 이런 치과들은 방치되는 것일까? 그러나 보건복지부 측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취재진은 방송에 나왔던 치위생사를 다시 만나, 방송 후 치과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방송 직후 치위생사협회가 곤혹을 치른 듯했습니다. 멸균 소독의 의무는 위생사협회거든요. 위생사협회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위생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원장인들이 소독 매물하라, 협조하라 이러지만 직인들이 몸이 편하라고 해서 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위생사협회가 하위공부를 보냈어요. 멸균 소독의 의무는 위생사협회인데 병원 내에서 주의한 짤이. 그거를 원장인으로 하면 어떡하냐. 그럼 자기들이 각성하고 그래야 되지. 치과의 위험한 비밀편이 방송된 후 몸살을 앓고 있는 또 다른 곳은 치과 재료업계였습니다. 일부 치과 의사들이 PD 수접 제보자를 찾는다는 소문도 무성했습니다. 취재진은 방송 직후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전송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사는 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초기잖아요. 지금 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초기적인 내용을 보고 막연한 불안감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우황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월 중으로 치과 감염 방지 기준을 마련하겠다던 보건복지부는 지난 주말에야 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또 금년 하반기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소독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 치과는 또 얼마나 변화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방송이 나가고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치과 자체의 개선 노력이나 행정적인 점검이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많은 환자들이 의사에게 직접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다고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이 치과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PD 수첩은 또 한 번 병원 감염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시경 많이 받아보셨죠? 이 내시경은 우리 몸속 깊숙이 들어가는 기구이기 때문에 소독이 안 됐을 경우에 감염의 위험성도 그만큼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시경은 겉으로 봐서는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또 다른 관들이 들어있는 아주 복잡한 구조입니다. 때문에 내시경 검사가 끝나면 이 겉 표면은 물론이거니와 구석구석까지 잘 소독을 해야 하는데요. 과연 우리 병원들 어떤 방법으로 내시경을 소독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시경 검사는 이제 건강검진 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됐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내시경 검진을 통해 위암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예가 급증하면서 그 중요성도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 내시경은 카메라가 장착된 90여 센티미터의 관을 입을 통해 밀어넣어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관은 식도와 위를 거쳐 마지막엔 시비지장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몸속 구석구석에서 각종 균과 체액 등에 오염된 채 빠져나오게 되는 내시경관. 그렇다면 이런 상태의 내시경 기기는 어떤 소독 과정을 거쳐 다음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일까? 서울의 한 내과 내시경 검진이 끝나자 간호사가 고무장갑을 끼더니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듭니다. 간호사는 서너 번 말아 뜯은 휴지를 뒷손으로 선풍기를 지고 옮기더니 그리고 이내 그 휴지로 방금 환자에게 사용되었던 내시경관을 닦습니다. 이후 다른 무언가를 집어 관을 한두 번 더 닦은 뒤 의료진과 환자는 내시경실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곧 다음 환자가 내시경실로 들어옵니다. 의사는 다시 걸려있던 내시경을 집어들었고 환자의 입속으로 바로 그 내시경을 밀어넣었습니다. 내시경 검진이 끝날 무렵 간호사는 다시 고무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간호사의 이 고무장갑은 쓰레기통에 걸쳐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익숙한 듯 다시 휴지로 내시경을 닦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환자의 입속은 전문점에 불편합니다. 소독액 같은 거는 사용해보신 적은 없고요. 이미 11년 전, 내시경 소독 가이드라인 5단계가 제정됐습니다. 내시경을 빼낸 직후 알코올 거주와 중성세제로 세척하는 것이 1단계. 소독액에 담그는 것이 2단계인데,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에는 20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혹은 세척 단계를 거친 후 자동세척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 관 안팎에 남은 소독액을 헹궈내고 건조시켜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3, 4, 5단계입니다. 서울의 또 다른 내과. 검진이 끝난 내시경 관 속에서 흘러내리는 체액이 육안으로도 확인됩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중성세제로 내시경 관의 겉만 닦은 후 선반에 놓여있던 타올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런 내시경은 다시 다음 환자에게 사용됐습니다. 취재진이 소독액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의료진은 긴 실린더를 내보였습니다. 의사는 끝까지 그 실린더에 소독액을 부어 내시경을 담근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봉한 지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네, 그걸로 가서는 두세 달이면 된 것 같아요. 두세 달 됐으면 한참 많이 지났네요. 최대한 이건 28일을 간다는 얘기예요. 얼마가 된다네요. 케이스가 꽤 많지 않으니까. 내시경 소독실대를 취재하는 동안 놀랍게도 취재진에게 적절한 소독법을 묻는 의료인들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독액을 한 번도 안 써봤다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내시경 소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소독을 안 하시나요? 확인할 때 원장님이 있습니다. 직접 소독한다는 원장에게 소독액을 건네자 처음 보는 듯 이것저것 궁금해했습니다. 기존에는 내시경 세척 어떻게 해요? 알코올로 했었나? 알코올로 하면 세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비올 때 다 알코올 했었나요? 여태까지 소독액을 써보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한 내시경 판매업체에서 기기 한 대를 보여줬습니다. 검진 후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입니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알코올로 닦기만 했을 경우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내시경 검진은 카메라로 속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암 검진을 위해서는 조직을 떼내야 합니다. 그때 조직을 떼내는 기기가 바로 이 생검 겸자입니다. 내시경 한 채널 안으로 겸자를 밀어넣어 조직을 떼내게 되는데 조직을 떼낼 땐 크고 작은 출혈을 동반할 수도 있고 이때 관 내부가 균들로 오염될 위험이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1991년 휴스턴에서 내시경 검진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받았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랩 부인은 내시경 검사 후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폐의식 시 조직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에 의한 감염이라고 주장했고 병원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법원에서 결국 프랩 부인에게 사용된 내시경이 소독되지 않은 것임을 시인하고 맙니다. 병원은 유족에게 1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특히 생검겸자는 시술로 반드시 고압증기 멸균기를 이용한 멸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에도 개별 포장해놓고 시술 직전에 개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척기에서 꺼낸 겸자를 맨손으로 잡는가 하면 역시 맨손으로 겸자를 꺼내 쥐고 타올로 닦기도 하고 고압 멸균 처리되는 것이 원칙인 생검겸자를 소독에게 담그었다 뺀 뒤엔 그대로 겸자 거리에 걸어두는데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된 채 다음 환자에게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생검겸자는 소독액까지가 안 되고 멸균기에 완전 처리되지 않습니까? 멸균기에? 주문 내식 학교에서는 저거는 멸균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식은 상관없지. 나 저희가 같이 하는 거 맞는데. 대한소아기 내식형학회는 2년마다 내식형 소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검겸자를 검사 후 매번 소독한다는 병원은 42.5%의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8%의 병원은 놀랍게도 소독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내식형을 잘라 생검겸자가 드나드는 관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그 관 속에 과연 어떤 물질들이 남아있을지 전자현미경을 통해 단면을 촬영했습니다. 미생물 전문가이자 내식형 감염 연구의 권위자인 루이스 박사. 심지어 일부 내식형 전문의조차 소독 가이드라이도 모르는 마당에 일반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부 사정에 밝은 이들만이 소독되지 않은 내식형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내식형 판매업자가 직접 내식형을 들고 가서 검진을 받았다는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선 병원 직원이나 그 가족들이 아침에 첫 번째로 내식형 검사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1번으로 해라. 아침 제일 아침 1번으로 해야만이 그나마 소독 약품을 담궈놨다고 하는 거라서 직원들 가족이나 직원들 1번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내부에서는 굉장히 공공연하게 비밀에 그랬었죠. 물론 모든 병원이 이 내식형 소독에 소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야 소독을 철저히 하는 곳에서 검진을 받으면 되겠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대형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믿고 찾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곳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입니다. 한 환자에 대한 내식형 검사가 끝나자 곧 간호사는 중성세제로 내식형을 세척합니다. 그런데 세척한 내식형을 소독에게 담그지도 않은 채 바로 걸어버립니다. 그 내식형은 다음 환자에게 그대로 쓰였습니다. 다음 환자 내식형이 끝나도 또 손세척만 할 뿐 그 내식형은 다시 그 다음 환자에게 쓰였고 의사가 내식형을 걸어두고 가면 간호사는 또다시 내식형을 중성세제로만 세척한 후 걸어두고 맙니다. 이곳은 대형병원답게 버젓이 자동세척기도 구매해 놓고 있었습니다. 자동세척기를 사용하는 데는 5분이면 좋갑니다. 그 독한 소독약을 발라서 쓴다는 황당한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이날 오전 3시간 동안 내식형 검진 환자는 20여 명. 한 사람 검진 후 완벽한 소독을 위해서는 30여 분이 걸린다는데 취재진은 한 내식형 씨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날 30여 분 동안 4명의 환자가 신속하게 검진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 4명의 환자들이 차례로 검진받는 동안 소독액은 물론 자동세척기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자동세척기의 경우에는 소독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척기를 갖추어 놓고도 환자와 환자 사이에 1대1 소독을 하지 않는 대형병원. 그런데 이 병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의료기관 평가에서 감염관리 부분의 성적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 2, 3명당 한 번만 세척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11년 전 소아기 내시경 학회가 제정한 소독 5단계 가이드라인.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병원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취재진이 내시경 검진을 받아본 병원은 약 20여 곳 됩니다. 그런데 각 병원마다 소독하는 의료진에 따라 내시경 소독법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20여 곳 중 내시경 소독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병원은 두 군데뿐이었습니다. 전국 400여 병원이 응답한 학회 설문조사에서 내시경을 적절하게 소독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45.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50% 이상은 불만족스럽거나 현재 숙가로는 이 정도가 최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앤더스 씨는 딸 KT를 잃을 뻔했던 16년 전에 끔찍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딸 KT는 생후 6개월이었을 무렵 내시경 검사를 받은 직후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당시 KT는 위산 역류 증세로 내시경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진 이틀 후부터 아이가 고열 증세를 보이더니 나흘이 지나자 무려 40일도까지 치솟았습니다. KT 엄마는 곧 내시경 감염을 의심했지만 의료진은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내시경 판매업자였던 KT 엄마. 그녀는 내시경 소독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가 검진받을 당시 병원에서 그녀는 내시경들이 소독에게 제대로 담궈지지 않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시경 감염을 주장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면역력이 채 갖추어지지도 않았던 신생아 KT 엄마 앤더슨 씨는 곧 병원에 내시경균 검사를 강력히 요청했고 병원은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마 앤더슨 씨의 추측대로 였습니다. 내시경에서 KT가 감염된 폐혈염 연쇄구균이 검출되었던 것입니다. 1966년 이래 미국 등지에선 내시경 감염 사례가 속속 보고되어 왔습니다. 내시경 검사 후 B형, C형 감염과 결핵 등에 감염되었는가 하면 1990년 미국에선 살모넬라 균의 감염,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4명이 농농균에 감염돼 사망한 예도 있었습니다. 1997년 일본 후생성에서는 일본 국내외에서 내시경 감염 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0%의 의사들이 환자의 내시경 감염을 경험한 뜻으로 밝혀졌습니다. それはまあ総数で400例を超え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その中で結構死亡の方もある 内視鏡の線状が悪いのか内視鏡が壊れてて そういうふうになったものいろいろ含まれてはいますけれども 世界中で言ったらものすごい件数をやっているわけだけども 報告例というのは数百例しかありませんので 実際に表現できるかどうなっているか分からないところです イロンカウンでオルパロレン 世界標準のソドクガイドラインと 設定できる前にです でも、デアンソア内視鏡関係局の インサーのソドク薬を使用しなければ 無駄だという意見を使うことができるのです 接着機は日本で最も作業しています ソドク薬は英国で最も作業しています 米国で最も作業しています 日本で最も作業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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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マーケティングを開始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なると、そんどの素食薬を使用しない 飲食用用のない時計を 預言し雑誘いでないことです 일부 병원의 독특한 세척 방법은 과연 얼마나 안전한 것일까? 취재진은 내시경균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시경 끝부분을 농농균으로 오염시켰습니다. 농농균은 병원 감염균의 대표 주작격입니다. 오염된 내시경을 한 병원의 방식대로 중성세제로 닦아봤습니다. 또 다른 병원처럼 휴지와 알코올 솜으로도 닦았습니다. 두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었을 뿐, 농농균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의 위험입니다. 그러나 내시경으로 인한 감염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시경 검사 후 감염될 수도 있는 B형, C형 감염의 경우 잠복기가 길게는 각각 6개월과 5개월에 달합니다. 결혁과 A제의 잠복기 역시 길게는 10년 이상입니다. 즉, 그만한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의 병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시경 검사 후 1년이 지난 뒤 결혁 감염을 확인했다면, 그것이 내시경으로 인한 감염인지 증명해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한 건의 내시경 감염 사례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도 환자도 모르는 내시경의 완전 범죄에 우리가 속아온 것은 아닐까. I hear this many times from doctors. A doctor will say, I have never infected any of my patients. And I don't follow the guidelines. So why should I be spending time and money worrying about a problem that doesn't exist? My argument is, you don't know whether you've infected your patients. You may have infected one patient a week, and that patient goes off and gets treated for some infection, and it's blamed on something else. So there's no study done to show whether that patient was infected by you or some other means. 내시경 검진을 하는 전국의 병원은 3천여 곳입니다. 그 중 내시경 자동세척기를 갖춘 병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손세척 후 일정 시간 소독약에 담그는 것으로도 감염 예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편차를 무시하기 힘듭니다. 한 대값이 비슷한가 보죠? 뭐 싸는 건 아니죠. 한 대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건 1,000만원, 500,000만원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내시경을 제대로 다 소독하는 데는 대학부가 빼놓고 없어요. 대학부가 없다고 합니다. 아...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게 된다. 다 소아기 내시경 학교에서 주사한 것을 보더라도 종합병원의 44% 그리고 개인 병원의 66%가 스스로 하고 있는 소독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독법조차 제각각인 이런 병원들에 대해서 아무런 체계적인 관리가 없는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내시경뿐 아니라 다른 기구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병상 이상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평가를 받고 있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감염관리실 운영이 의무화됐습니다. 때문에 대형병원들은 대체로 소독시설에 대한 외형적인 조건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형 개인 병원에 대한 감염관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따른 적절한 소독시설을 갖추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입니다. 이것은 산부인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질경입니다. 한산부인과. 의사가 맨손인 채로 환자에게 다가와 질경 앞부분을 손으로 잡더니 진료를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산부인과. 역시 맨손인 의사는 질경을 아예 손으로 감싸지었습니다. 여성의 질점막에 직접 닿는 기구인 질경들은 어떻게 소독되고 있을까. 아예 손으로 감싸지 못한 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질경입니다. 아예 손으로 감싸지 못한 곳으로 감싸지 못한 곳으로 감싸지 못하겠는 곳으로 감싸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병원이 진료 후 질경을 어떻게 소독하는지 지켜봤습니다. 간호사가 손세척 후 질경들을 넣은 이 기계는 자외선 소독기였습니다. 자외선 소독은 의료기구,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의료기구 소독에는 그다지 소독 효과가 높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건 이미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로 인정된 거기 때문에 의료기구의 소독에는 자외선 소독을 권장하지 않아요. 질의 온도와 습도는 균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온갖 균이 공존하는데 전염성이 아주 적은 병원균이라도 질에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감염관리학에서는 질경을 내시경과 같은 준위험기기로 분류합니다. 때문에 스테인리스 질경은 고압증기 멸균기로 소독한 뒤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산부인과 역시 고압증기 멸균기 사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고압증기 멸균기를 구비해 놓고도 질경 소독에 사용해 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입하면 보통 몇 년간 재사용하게 되는 스테인리스 질경. 취재진은 전국의 개인 산부인과 80곳을 대상으로 질경 소독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고압증기 멸균기로 소독한다고 답한 곳은 50곳. 28곳의 병원은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테인리스 질경 소독법이 제각각인 가운데 보건소에서는 또 다른 방법의 질경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발효 이전, 성매매 직업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보건소 검진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일회용 질경이었습니다. 한 번 쓰면 폐기한 후 산업용으로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원하는 환자에 한해 일회용 질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환자 개인 부담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90% 이상이 일회용을 쓴다고 합니다. 산부인과용 질경 이외에도 고압증기 멸근법으로 소독해야 할 의료기기들은 많습니다. 특히 수술을 하는 병원이라면 멸균시설은 필수입니다. 수술을 하는 병원이라면 멸균시설은 그런 건 어떻게 소독을 하셨어요? 아직 소독기요. 자외선 소독기요. 자외선 소독기요. 자외선 소독기요. 모든 기구를 다 한 사람 먹은 거 다 오토클립으로 말라는데요. 그거는. 오토클립을 왜 안 먹고 계신가 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다른 데가 안 돼요. 식품은 어떻게 먹어요? 농약하고 그거는 젤리 검사해 보면 비싼색이 나올 텐데. 그거 믿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먹으면 설치하면 설치한 거고. 자외선 소독기는 병원성 포자까지 박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균의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멸균기가 없는 병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외선 소독기의 가격은 50여만 원 선. 멸균기는 그보다 10배 비싼 500여만 원 정도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의 소독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멸균기가 없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대인병원이든 종합기의 병원이든 이 규칙 자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 소독시설도 어떤 기계라고 명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자외선 소독기계를 가졌든 다른 아주 강력한 멸균시설을 가졌든 소독기계를 설치하면 이 법령상 설치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설치한 거죠. 5년 경력의 간호사는 한 번도 소독 관련 외부 기관 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병원들의 감염 문제를 관리, 감독할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보건복지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중앙부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저의 권한이 중앙부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부 구청에서. 전부 구청에서. 점검표입니다. 점검표의 내용엔 소독시설이 적절하게 구비되었는지 체크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뜻밖에도 100% 완벽하다는 것. 이 조사는 병원 원장이 직접 스스로의 병원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결국 개인 병원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감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한데요. 박상환 PD, 잘 몰라서 제대로 소독을 못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였는데요. 내시경을 비롯한 의료기구 소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의료보험 수과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소독기계 구입 비용이나 또 다른 재반 비용들이 의료보험 수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할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다 보니까 약간 무관심해지고 무신경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이러는 사이 감염 위험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이런 상황에서 검사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고 참 고민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원 내 감염은 비단 의료기기를 통해서뿐만이 아니고 환자와 환자, 또 더 나아가서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의 접촉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보건 당국에 의하면 대학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 10명 중에 1명꼴로 병원 내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병원 내 감염의 92%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이른바 슈퍼박테리아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 병원들 병원 내 감염 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나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병원 내 감염의 실태와 충격적인 사례들 다음 주 PD 수첩 병원의 위험한 비밀 2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환 PD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소말리아에 억류되어 있는 동원호 선원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117일의 억류 끝에 동원호 선원들이 드디어 풀려났습니다. 저희 PD 수첩 제작진들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또 동원호 선원들에게 큰 관심 보여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PD 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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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